kbs 아이돌리부팅 프로젝트 더유닛 의 녹화 현장이 2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공개됐다. 멘토로 참여하는 산이가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. 더유닛은 데뷔 경력이 있는 기존 아이돌 중 재능과 잠재력을 발굴.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유닛 그룹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. 남자 유닛 그룹 9명과 여자 유닛 그룹 9명을 선발해 두 팀이 각각 활동하게 된다. 고향 능 김민규 기자 김. mingyu 골뱅이 joins.com 2017-09-29 연결된 보드 이슈 들어올 자리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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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